XO의 D.O 안녕하세요. XO의 D.O입니다. 오늘은 D.O의 날 저만의 스티커가 공개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We are one! 안녕하세요. XO입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XO 멤버들의 특별한 모습이 스티커로 출시됩니다. 매일매일 공개되는 XO 멤버들의 라인 스티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각 멤버들별로 스티커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여러 명의 친구에게 선물한 분들에게는 XO 베스트 팬으로 인정! 저희가 직접 특별한 선물을 전해드립니다. 참! 마지막 날에는 엄청난 스티커가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저희 XO 중독 데이즈 매일매일 지켜봐주세요. 지금까지 XO였습니다. We are on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O Taiwan 한글자막 by 한효정